네, 길 건너편에 저 레미콘 트럭을 좀 잘 봐주세요. 네. 운전석이 열리고요. 움직임이 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네, 운전자가 트럭 위로 올라가서 갑자기 저렇게 발제간을 선보입니다. 어, 뭐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요. 머리를 트럭에 기댄 채 비보인 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니, 머릿속... 더 자세히 봐도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 설마 설마인데 진짜 비보인 이거 막 돌아가는 거잖아. 다리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맞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1일이죠. 대구의 한 도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운전자는요. 신호 대기 중에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황당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가 선보인 기술은 제가 잘 모르는데 비보잉 전문 기술 중에 하나인 에어트랙으로 좀 보이거든요. 해당 영상은 SNS에 올라오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아니, 저건 땅에서도 하기 힘든 기술이에요. 근데 저걸 트럭 위에 좀 좁은데 그 위에서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 트럭 운전자에 대한 목격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럭 운전자는요. 이미 SNS를 통해 한 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올라오기 전 약 한 달 전쯤에 신호 대기 중 이소룡 등장이라는 게시물과 함께 남성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머머, 저봐, 저봐.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올라왔었는데요. 한편 이 트럭 위에 한 평 남짓 공간에서 비보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누리꾼들이 다양한 추측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위험한데요. 이 졸음 운전을 방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다리가 아파서 스트레칭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위험해 보인다, 저러다 신호가 바뀌면 어떡하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신호 대기 중에 운전자가 차 뚜껑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비보잉을 했어요. 지금 지적했듯이 신호가 풀리면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위험하죠. 이게 당연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지금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게 도로교통에 위험을 줄 경우에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도로교통법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범칙권을 물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조금만 참고 운전 다 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거 지금 마저 하는 그런 독특한 영상이었는데 이번 영상도 그렇다면서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도 이 도로 위에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오토바이 위에 타이타닉입니다. 영화 속의 타이타닉, 이 명장면은 약간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 오토바이 위에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다른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일단 함께 보시죠. 대전의 한 도로인데요. 이 한 운전자가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두 발로 딛고 올라갔습니다. 이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로 가볍게 돌리면서 위험천만한 모습을 좀 연출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들끓었습니다. 이 저 운전자는 목숨이 두 개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 저러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라면서 이 우려스럽다는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러다 나만 사고 나면 괜찮죠. 다른 운전자까지 다른 이명피해 있으면 어떡하라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이 경찰도 고개 운전을 했던 이 문제 운전 오토바이 차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민 제보로 오토바이가 다니는 동선에 이 순찰차를 배치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 현장 탐방이 이어진 끝에 경찰은 마침내 이 문제 오토바이 차주를 찾았고 1.5km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추격해서 결국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았습니까? 다행히 추격 끝에 이 50대 운전자가 잡혔다고 합니다. 단속될 당시의 운전자는 나의 행동이 이렇게 큰 논쟁거리가 될 줄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는 교통법규 잘 준수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할 테니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A씨가 보여준 고개 운전, 도로교통법 48주에 규정된 안전운전 의무, 그 용법대로 운전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이걸 명백하게 위반한 거거든요. 경찰이 결국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를 했는데 지금 범칙금과 벌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수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위험하게 고개 운전, 과시 운전하다가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정말 멀리 튕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서 본 영상 두 개, 트럭 위에서 비보잉, 오토바이 위에서 타이타닉,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이. 영화는 영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왜 저 괭음을 내면서 새벽에 한적한 도로에서. 정말 시끄러죠. 오토바이 앞바퀴 확 들고 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 잘난 모습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은요? 네, 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총 맞은 것처럼입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내용인데요. 운전자는 총에 맞은 것처럼 심장이 덜컹거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블랙박스 운전자는 직진하는 중이었는데요. 왼쪽에 저 검은색 차량이 주행차선을 넘어가지고 이 차로로 빨리 이렇게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적을 울리면서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항의를 하자 가벼운 시비가 붙게 된 거죠. 이 시비가 붙은 뒤에, 그 뒤에 검은색 차주는 차로를 막고 보복 운전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렇게 쫓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는 쓰기 시작하고 쫓아와가지고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쫓아오게 된 겁니다. 내렸어, 내렸어. 뭘 들었어? 네, 내리고 나서는요. 무언가 들고 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바로 총입니다. 네? 진짜? 총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의 운전자와 동승자는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 총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짜 총은 좀 플라스틱이어서 좀 가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이 총이 좀 무겁다 보니까 가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경찰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남자가 들고 있었던 건 진짜 가스총이었고요. 아, 그렇죠. 이 남자는 가스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야, 가스총이 아닌, 저 장난감 총이 아니고 가스총이었어요. 가스총이 아닌. 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보복 운전으로 봐도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이렇게 총이라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자가 붙어요. 그러면 더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만약에 진짜 총이 아니라 가짜 총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반 범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특수제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럴까요? 그래도 특수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 기준이에요. 피해자가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특수협박제로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영국 배우가 영국용 소품총을 들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위험한 물건이라고 봐서 총품 화해법에 따라서 처벌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운전하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앞차 나다가 뒷차가 막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창문을 열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블랙박스 켜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차차 코너하면서 정말 다양한 영상을 봤지만 와, 이렇게 총을 들고 협박하는 이런 영상도 처음 봅니다. 너무 다혈질이야. 화가 많아졌죠. 이것도 영화 많이 봤어요. 조금만 다스리면 되는데 아니, 차에다 총은 또 왜 넣고 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빨간불이라서 멈췄어요입니다. 이 적색 신호 등에는 멈춰야 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요. 영상 속 자동차는 상식 밖의 장소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트럭을 몰고 운전하던 차량인데요. 천천히 자회전을 하다가 그런데 앞서가는 차가 갑자기 횡단보도 아파요. 갑자기 멈췄어요. 어떡해. 결국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됐는데요. 자신은 빨간불을 멈추고 섰다는 이 앞차 운전자의 이야기인데 사고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 보조 신호 등 같은 경우는 녹색 등이 떠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 등이 떠져 있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앞차 운전자는 이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 등, 보행 신호 등이 빨간불인 걸 보고 멈춰 섰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 아니에요? 저도 남편이 운전하면 제가 가는, 제니스스 시선 같은 경우는 보행자 신호 등이잖아요. 네. 초록불이다 그러면 뭐야 빨간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보행자 신호 등이 운전자 신호 등을 봐야지 운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추돌 사고가 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뒷차에게 과실 책임이 더 많다고 보지만 이번 사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무게가 28톤 되는 이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는요. 이 당시 자회전 도중에 갑자기 급정거하는 승용차를 피할 수 없었다라면서 신경을 좀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보험사가 이 가해 차량을 바로 뒷차로 보고 과실 비율을 7대 3으로 책정했다는 겁니다. 이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인데요. 이에 운전자는 이 보험사에서 알려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글쎄, 뒷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급정거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뒷차가 추돌하면 항상 뒷차가 더 과실 비율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고까지 뒷차에게 다 책임을 물린다는 것은 좀 부당한 측면이 있죠. 일률적으로 산정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요즘에는 이런 사고 경위 같은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무조건 뒷차라고 해서 과실 비율 많이 물리고 이러지 않고요. 조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면 당연히 좌회전하면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돼서 과실 비율 다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동차 분쟁심의 주정위원회를 거치거나 소송까지 결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과실 비율이 소송 끝날 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굉장히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고 결국에 그 과정 동안은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차 수리해서 다니고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 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아주 크게 조정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과 승률 같은 것들 잘 따져보신 다음에 소송까지 갈 건지 아니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과실 비율을 조정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